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자 오늘은 몸으로 말해요를 할 건데 자 몸으로 말해요는 우리가 러쉬에 관련된 제시어를 통해서 이 제시어를 몸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통과가 3번밖에 없어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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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최대한 몸으로 잘 표현해 주셔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 같이 맞춰주세요 하나 둘 셋 너무 옛날 스타일이다 자 이렇게 팀을 나눠 봤고요 저희 이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러쉬 고! 시작! 어! 비슬이 마스크 왜 넣었지? 파워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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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돈 룰루게 미 정답 어 아 아 모랏다 이거 아이레이시스 러쉬 레이시스 파워하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어 호흡 페이스 싱스? 어. 골져스? 그거만 하면 너무 좋은 거 맞지? 엔지엘 손비어스키? 퍼블리즈? 그 다켄지스? 패스파! 패스파! 어! 어! 싱스밤! 골져스? 말하면 안 돼! 엔지엘! 슬리킹 마스크 웨그러미티 카타스플리 코스메티 리비쉬드 코스메티 머리 오션쇼트 페이스 덕티 칼라마주 헉! 된거에요? 스터디슈킹 어! 그 울타브랜드? 뷰티풀 뷰티슬립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비비쉬드 허버리즘 마스크 웨그러미티 콜팩스 시나몬 음 잠깐만! 시나몬 들어간 거? 네! 아! 시이이이이이이 작 천사 맞았다 마스크 웨그러미티 잠깐만 아니, 왜 왜 왜 다질러 다질러 피자지 시작 필링영어 마스크 웨그러미티 아, 블루틸 슬립? 반대쪽. 파이크. 아이라이너데? 아니에요? 립스틱?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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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라이너. 아, 디스플레이저. 레오 슬립. 스트로아이라이트? 랩스! 어? 벗고와! 형성만 부탁했어요. 향수, 향수. 어렵다. 랩스! 네? 버티? 아닌데, 든든데. 아, 워드 들어보자. 워드 들어볼까요? 넷! 설렜데? 아, 워드 들어봤다. 네. 1번 됐어요. 우와! 우와! 아! 에듀콤비언스기! 아! 인첸트 라이크림! 그리스 라이크림! 어? 프리스 파머시! 모비스! 어? 로즈식스! 로즈식스! 로즈아리가 맞추기 싫어! 로즈스템! 로즈스템! 아! 소스 2장 문제야? 아! 아!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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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터디 트랙! 립 서비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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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스프레이! 하트! 틴테리오버! 우와! 모르는 사람인데?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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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와인은 오! 퀴즈 퀴즈 아하하하하하하 아 이.. 퀴즈 게임 안 됐습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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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춤 스크럼인데 엄마가 오렌지 에스프리스타일 쓰 장소도 있고 팬츠 아니 뭐 어디지? 팬츠 시원하세요 입고 시원하세요 시원하세요 아 뭐죠? 올리브 벤치? 어 끈! 시작 네 시작 일정 아이스 많아 아신높어 묵고 아니 이eon 아 única spans 아니 Ferr importantes nighttime 제발 빨리 패스! 뭐 해봐? 히로프는데 뭐야? 히로프는데 뭐야? 어떤..어떻었냐? 한 명 상태리 브라이프 사이버 가운 패스 어? 이게 뭐야? 시상된 거 아니에요? 패스 다 썼어? 틀어치 봐? 뭐야? 왜 어려워? 어떡해? 네끼는? 뭐야 네끼는 다 쁘리야? 제발 나 말을 해서 뭐 왜 이러지?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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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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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잘 잡아가고 있어 헹구! enth 히로프! 히로프! 혹시! 그것뽜PS 끝! 오... 히로프! 자 이렇게 게임을 다 해봤는데요 각 패별로 몇 문제씩 맞혔는지 한번 말해주세요 저희는 일곱 문제! 저희는 첫 번째로 한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일곱 문제를 맞췄습니다. 여섯 문제 뒤에서 1등! 여섯 문제! 그래서 오늘의 1등은! 로마 엔젤 로젤 팀입니다! 자 1등! 35! 오! 있나봐! 진짜 있나봐! 후!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